알겠어 응 누구야? 그냥 친구야 오늘 영화 볼까? 영화 별로 밥 먹었어? 먹었어 그럼 난 안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갈까? 아니야 됐어 우리 오늘 뭐 할까? 아무거나 나 뭐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? 아니야 너 혼자 먹어 아니야 됐어 그럼 나도 안 먹을래 아니야 먹어 내가 사올게 뭐 시킬 건지는 물어보고 가야지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? 잤어 그래? 어제 또 술 마셨어? 왜 안 먹어? 너 이거 좋아하잖아 나 요즘 단 거 안 먹잖아 선영아 우리 우리 그만 할까?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괜찮아 괜찮은 듯 너를 놓아줘야 왜 대답을 못해? 하나 나 지금이라도 내게 달려가고 싶어 의미의 없던 삶에 네가 있어 완벽해 솔직히 난 모르겠어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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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는 너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 그럼 그만하자 우리 나 네가 나 사랑하는지 이제 모르겠어 너도 내가 지겹잖아 안 그래? 너랑 있으면서도 너랑 있으면서도 너무 외로워 나 너랑 있으면서도 그리워하고 있어 먼저 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